커넥션에서 강제로 마약에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 장재경 역을 맡았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준비 오셨네요. 역시 에이스 형사. 중독될 수밖에 없는 작품. 중독될 수밖에 없는 배우. 정면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 정말 귀한 발걸음 많이 해주셨는데 하트 시작한 김에 지성씨 올라가 볼까요? 볼 쪽으로.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첫 테이블 완벽하게. 지금 전미도씨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안연경제일보 기자이자 생계형 황금만능주의자 오윤진 역을 맡았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좋은데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연경제일보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동료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손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하트가 잘 안 나오죠? 예. 정면 아래죠. 우리 브레인이잖아요. 브레인 포즈 한번 해주시죠. 네. 아. 브레인하트 한번 갈까요? 네. 네. 그렇죠. 그것이 브레인하트죠. 완벽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약간 외계랑 지금 통신하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내려볼까요? 그 하트를. 그렇죠.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멋진 파이터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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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로 카메라를 잘 찾아주세요. 오른쪽도 찾고요. 왼쪽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파이터의 하트 가볼까요? 네. 아하하하. 아.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가볼까요? 허주석. 그 상태로 시선만 오른쪽. 왼쪽.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 좋습니다.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베일에 쌓인 캐릭터다 보니까 약간 미스터리하고 베일에 쌓인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걸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해낼 거예요. 우리 정유민 배우 갈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벌써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캐릭터일지. 웃는 모습이 참 매력있죠. 네. 이강욱 배우님.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장재경과 오윤진. 오윤진과 장재경. 좋습니다. 그 손이 하트로 바뀌어 볼까요? 예. 완벽한 포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두 분. 하트도 가볼까요? 그 상태로. 네. 잘 나오고 있죠? 기자님들. 가운데 중앙을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그렇죠. 아. 역시. 순환 씨. 아. 좋아요. 네. 모두 지금 커넥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트. 하트 잘해요. 자. 정면 봐주시고 하트 갈게요. 감독님 하트 다 따라해볼까요? 네. 정면 봐주셔야 됩니다. 감독님 이겨내시고요. 자. 커넥트 하트 다 같이 해볼게요. 감독님과. 네. 좋아요. 정면 봐주시죠. 이게 호흡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